첫번째 학습 문제인 포인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포인터는 특정 타입의 데이터, 즉 컴퓨터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포인터의 장점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때 제공되는 유연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 포인터가 데이터 자체의 손실 없이 저장 공간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의 주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 블럭과 연결되어 있는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자료 구조 역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법사 마쿠스는 뉴 아테네라는 도시에 있는 작은 타운하우스에 삽니다. 사실 마쿠스의 집은 전망도 좋지 않고 너무 작습니다. 그저 도시에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게 된 집이지요. 게다가 이 집은 벽장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마쿠스는 벽장에 있는 물건들을 잘 넣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한 방식은 물건들을 벽장에 다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약속을 위해 가장 아끼는 모자를 찾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방법이 실패로 돌아간 후 마쿠스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의 마법의 힘을 이용하여 물건들을 모두 가루로 만든 다음 라벨을 붙인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이었지요. 이 방법을 쓰니 마쿠스의 벽장은 마치 향신료 선반 마냥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방법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채기를 하다가 가루를 모두 흩날리는 바람에 그가 가장 아끼던 망토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지요. 세 번째로 생각해낸 방법은 도시 근교에 거대한 성 하나를 사서 그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마쿠스는 그것을 소환하고는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장 하나를 더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쿠스는 성의 무엇인가를 보관했었으며 남은 공간은 얼마만큼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몇 년은 유행이 지난 옷들이 성 이곳저곳에 잊혀진 채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2년 지난 블루메리 머핀을 발견하고 나서야 마쿠스는 새로운 방법을 다시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쿠스는 성 안에 들여놓은 물건들과 그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을 큰 사각 격자로 나누었습니다. 마치 모눈종이처럼 말이죠. 그러고 난 후 물건 목록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건 목록표에 그 물건이 있는 위치, 즉 격작한 위치를 표시해두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마쿠스는 목록표만 잘 간직하면 물건을 찾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마쿠스가 깜빡하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록하지 않은 경우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만큼의 공간을 낭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물건을 두기 전에 어느 공간이 비어있는지 체크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실수로 그의 코트를 귀중한 꽃병 위치에 잘못 두었다가 꽃병이 깨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쿠스의 포인터를 부주의하게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는 했죠. 이러한 때때로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포인터를 이용한 체계는 잘 돌아갔습니다. 마쿠스는 그의 목록표에 있는 물건들을 추적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쓰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의 작은 타운하우스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마쿠스는 그의 목록표에 있는 물건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